대장암 수술 저는 사실은 2009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박사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단지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생각이 만일에 내가 무슨 어떤 큰 병에 걸렸으면 나는 절대 수술은 안 할 것이다.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대장암을 선고를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자꾸 하기를 권하는데 제가 무조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. 그런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똥배짱이라 생각이 드는 지금 그런 순간에 하여튼 안 한다고 그랬더니 병원만 가면 그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왜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을 안 하냐고 그냥 계속 저를 그냥 푸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엄마 그냥 수술만 하고 항암은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책을 두 권을 보내줬어요 저한테.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수술을 해도 만일 5년을 살 것 같으면 안 해도 5년은 산다.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하고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고생을 하고 왜 하느냐 하여튼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아 잘됐다 그냥 나 하기도 싫은데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는 이제 일단 그러면 수술만 한다고 해놓고는.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항암 치료를 왜 안 하냐고 또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안 하겠다고.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하던 일을 다. 그때는 이제 제가 이 꽃누름에 그때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던 일이 많았어요. 근데 다 이제 손을 내려놓고 수술을 12월 2009년도 17일 날인데 12일까지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고는 이제 수술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일을 놓고는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음식하고 일단 그것만 좀 생각만 하고는 이제 수술을 끝내고는 그렇게 했어요. 그때 제가 만일 이상구 박사님 뭐 알았으면 뭐 그때 왔을지 못했는데 그때는 전혀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끝나고 그냥 지금까지는 이제 검사만 지금 받고 지금 현재 있는데 한 4년쯤 됐을 때 그때는 주로 이제 제가 채식 위주로만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잇몸도 다 내려앉고 막 갑자기 충치도 생기고 어디에 뭐 갑상선 이런데 뭐 이렇게 막 결절이라 하면서 뭐 혹도 생기고 계속 뭐가 생기니까 아 이거 내가 잘 하고 왔는데 또 이런 게 뭐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냥 우울증이 또 찾아온 거예요. 그래서 잠자고 눈뜸은 잠자고 눈뜸은 잠자고 이게 한 두세 달을 그냥 계속 그냥 계속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고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냥 한 숟가락 넣고 나면 또 하루 종일 잠만 자.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러다가는 그냥 이제 점점점 나이가 지금 제가 71거든요. 그러니까 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. 그럼 갈 준비를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갈까.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동안에 계속 교회를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어디에 그런 모임만 있으면 그냥 빠지고 그러다 그러다가 아 안되겠다.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할까 하다가 그 우울증의 오만과 동시에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수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아 이건 재발이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제가 이제 받던 그 저 병원으로 그냥 쫓아가 가지고 검사를 또 다 했어요. 그러자 저 이상구 박사님이 동영상을 내가 이제 어차피 나는 또 재발이 되면 수술을 안 할 것이니까 이 뉴스타트라는 게 옛날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번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 동영상을 봤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하여튼 그 동영상을 집에서 매일 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바뀐 게 운동을 하러 갈 때 전에는 아 내가 한 시간 해야지. 그럼 그냥 가서 한 시간 하고 쫓아 집에 들어오고. 그랬던 거를 이제는 한 시간을 가면 가는 동안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.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. 그 다음에 뉴스타트 노래. 그 다음에 걱정을 우리 매일 하는 노래 있잖아요. 그거를 한 시간 동안 가는 내내 부르고 갔어요. 그냥 부르고 그 바라보는 대상이 만일 강을 보면 강의 그 물결을 보고 아 진짜 좋구나. 전에는 그냥 아 물이 있구나 그러고 쫓아가고 아 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쫓아갔는데 그 물결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하늘을 보면 하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제가 처음에 그 일을 놓고 산으로 이렇게 갈 때 처음으로 산에서 그 벌레들이 이렇게 똥 싸는 거 있죠. 그게 나무 이파리 이렇게 떨어지면 톡톡톡톡 소리가 나요.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어저께 제가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제가 산해를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저기 이파리가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몇 년 만에 제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그 안 들리던 소리도 내 귀에 들리고 안 나오던 노래도 내가 나오고 안 보이던 어떤 그 그림도 내가 나와서 마음대로 그리고 집에서 조신하나님 하면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로프는 눈을 감고 이렇게 청중이 다 흔드는 것처럼 조신하나님 이러고 지휘를 해요. 그러면 이게 마음이 탁 깔아지면서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슥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 몇 달 사이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꽃 누름이를 사실은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제가 이걸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눔을 그 아프고 난 뒤에 부터 그걸 이제 그 일을 그만두니까 그걸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아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도 환우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것도 좀 나눔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동서울에 그 버스를 타고는 휙 하고 왔는데 그날 마침 여기가 다 끝나고 돌아가신 그거라 거기서 제가 그걸 모르고 왔다가 그냥 덕분에 여기 전부 다 구경하면서 다시 저녁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. 근데 마침 그게 인원수대로 좀 모자란다고 그러셔서 그냥 제가 조금 올 때 기왕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걸 준비를 좀 해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병명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조그만한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조그만한 어떤 보는 것에서도 좀 달리 보이게끔 그게 좀 어렵지만은 자기가 노력을 좀 해보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박사님 말대로 유전자가 켜져서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조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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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